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광주 초월읍에 위치한 준신축 빌라를 준비했습니다. 합리적이고 착한 가격과 실입주금 3천만원이면 매매가 가능한 집입니다. 먼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곳은 조명, 벽지, 중문, 싱크대를 리모델링해서 매매를 하고 있고요. 주방 싱크대 리모델링을 안 하시면 차감해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경강선 초월역까지 1.5km, 도곡초, 초월중학교도 도곡통학이 가능한 위치에 있습니다. 초월역세권 인근으로 신규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역주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편의시설 및 인프라가 더 좋아질 수혜지이기도 합니다. 초월역 전철과 성남 방원관도로, 곤지압IC를 통한 속도로 교통편이 인접하니 출퇴근하시는 생활권으로 참고하시고요. 이곳은 리모델링에서 2억 초반대의 착한 가격과 실입수금 3천만원으로 부담을 빼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고 듀얼 투어도 꼼꼼하게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세요. 고맙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